식사를 맛있게 한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서 투어를 많이 오시는데 여기를 들려서 식사를 하고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식사는 전적으로 제 아내가 하고 있고요 무도라지청을 생산하고 있는데 무와 도라지를 직접 체배해서 가공을 하고 유통 판매 홍보를 온라인 오프라인 국내에서는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베트남 하누이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